우리 꿈많은 2학년 학생분들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지금 얼마나 즐겁습니까? 6월 모의고사 따위는 계획표에 없어. 알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경복궁에 갔어요. 가서 이제 모 수험생이 저를 알아보는데 내가 좀 의외로 제가 좀 그런 낯가림이 있어요. 수험생 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면 누구니? 반가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남고에 내가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. 미안해. 미안하다 내가. 너가 먼저 계속 나를 쳐다보길래 나도 이렇게 쳐다보고 어? 내 강의 들었구나? 이렇게. 아 누구야?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습은 할게 나도. 중용처럼. 근데 그게 잘 안 돼. 그래서 너가 나한테 메가스터디 했을 때 어? 메가스터디. 라고 하고 너도 뻘쭘하니까 그냥 갔잖아. 그럼 난 되게 마음이 미안하단 말이야.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사람 뭐야 6월 모의고사 데뷔 퀘스트 찍는다더니 고의 대상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? 뭐냐면 일단 내가 누군지는 아니? 너희들이 내신 강의 찍어줬잖아. 6월 모의고사 2학년 아이들아 제발 공부 좀 하자. 공부 좀. 아마 지금 되게 신나게 놀고 있을 거야. 경복궁 갔을 때도 수학여행 거기 온 애들 있더라고. 와가지고 막 놀고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난리 치면 또 관계자분들 그러잖아. 너 어디 학교에서 왔냐? 나도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. 너무 창피해. 우리 학교들 되게 웃겨 또. 다른 학교 막 이르면 된다? 아... 어이없죠. 근데 6월 모의고사 데뷔하려면 작년 시험지라도 한번 풀어보고 솔직히 육모 때 여러분들이 윤사든 생윤이든 솔직히 아직 사탐 정하지도 않았잖아. 생윤 많이 한다니까 풀어보겠지. 풀어보면 솔직히 인성 테스트야. 잘 풀어보면 어? 이게 답일 것 같은데? 맞아. 근데 생윤이 절대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다 EBS를 가져왔냐면 3학년 때 연계교제를 본다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사탐 때문에 요즘은 재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. 사탐은 고2 때 시작해야 돼. 이제. 2년 해야 돼. 2년. 구경수 고1 때 하고 고3 때 사탐한다라는 생각을 버려. 이번 육모부터 시작해야 돼. 2학년 너희들 올해 고3이 11월 수능 끝나면 너부터 다시 D-365 도는 거야. 내년 1월이 됐을 때 너가 고3이 아니라고. 내년 3월이 됐을 때 고3이 아니야. 올해 수능이 끝나면 너가 바로 고3이야. 그때부터 D-365 시계는 이 메가스터디 사이트부터 돌아갈 거야. 그러려면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하고. 지금은 너희들한테 사탐을 어떻게 공부해라. 뭐해라. 별로 의미 없고 정신 차려야 돼.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국어 문제집이 1학년 때부터 5건은 되는지. 안 되면 공부 진짜 안 하는 거거든. 그리고 내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은 했는지. 그거 해보라고 사탐 선택 가이드도 내가 찍어놨거든. 그거 나중에 보지 말고 지금 보면서 사탐을 좀 정해. 2학년 때 내신 과목 이거 하니까 내가 그냥 수능 이거 보겠다가 아니라 정확히 정해가지고 연계교제는 매년 문항이 바뀌어. 근데 내년에 너희들이 3학년 됐을 때도 연계교제를 안 풀 거야. 수능 특강. 2학년 때 제발 사탐을 1번 선택하고 6대 6월 모의고사 때 나의 사탐을 꼭 선택을 하고.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11월 달부터 계속 고민한다. 개념 강의를 뭘 듣지? 결단해야 될 거 아니야. 정해. 정하고 가면 돼. 내 생각에는 쌍윤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정해. 1번은 정하고 2번 내가 국어 문제집을 몇 권 풀었나. 그 다음에 3번 사탐에 수능 특강이라도 한 번 내가 선택했으면 풀어봐봐. 선배들만 푸는 게 아니라고. 그렇게 만약에 풀어보고 작년 6월 모의고사 정도 뽑아가지고 풀어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나마 여러분들 행복한 방학이라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. 2학년 여름방학 엄청 놀 거예요. 계획표는 또 엄청 짜지. 초등학교 때처럼 짤 거예요. 꿈나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지킨다는 뜻이야. 계획. 안 지키고 놀고 계약 전날 여기 뭐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니까 잘 공부한 습관 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 정도만 하시고 6월 모의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고 수능 딱 끝나면 지금 고3, 지금 N수생분들이 수능 딱 끝나면 개념 강의 3, 4만부터 같이 하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렇게 6월 모의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수학여행 즐겁게 잘 즐기시고 그리고 내신 강의 잘 대비하시면서 수능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2 즐거운 생활 행복하게 지내세요.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. wan감스터디 김종 Villains